저 인터뷰 조금만 할게요. 죄송해요. 여기 보고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네, TV 데일리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송가인이요라. 마이크 한 번만. 간단하게. 왜 지금. 아프게 됐지? 말씀해주세요. 네, 지금 콘서트를 앞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악세서를 차고 화장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었습니다. 귀걸이는 직접 고르실 거예요? 네네네, 제가 다 직접 악세서를 통해 가지고 다니면서 골라요. 오늘 벌써 마지막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데 소감 한마디 어떻게 해요? 벌써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콘서트가 되었습니다. 네, 아쉽기도 하고 조금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시원석석합니다. 네. 벌써 많은 콘서트를 진행하셨는데 목 상태는 어떠세요? 목 상태는 지금 계속 제가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목 상태는 좀 많이 안 좋아요.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래해야죠. 네. 우리 어게인 여러분 항상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밖의 팬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아직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송가인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마지막으로 끊임수 한번 해주세요. 네. TV 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네. 앞으로 송가인이 열심히 할 테니까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